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395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이 관리의 개념은요 문항상에서는 한문항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 단원이고요 관리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이용 또는 개발 이런 것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왜 필요하게 됐느냐 일단은 모든 부동산학에 관련된 것은요 이 도시화의 기결이 되죠 도시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증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많은 수혜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공간을 집약화시킬 수밖에 없더라 그럼 결국은 건물이 고층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옛날에 단독주택 시절에는 소유자가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볼륨이 커지게 되면은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도 공용 우리가 부분이라고 그러죠 공용 부분은 자기가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또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는 우리가 부재 소유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옛날에 라이프 사이클은 특정한 지역에서 출생하면은 거기서 성장하고 사명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주하는 공간하고요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하고 서로 다르죠 근데 거기를 내가 매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라는 것이 필요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건축기술의 발달이라는 건 그거죠 우리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만큼 건축기술이 발달을 해야 건물을 고충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라는 게 필요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이 분류 과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복합 개념의 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397쪽에 내용, 영역에 따른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산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센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산관리예요 왜 그러면 거기서는 영역별 관리에서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냐면 다른 어떤 관리 방식보다도 얘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의 관리 그러니까 상당히 하이레벨의 관리라고 보는 게 자산관리예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가끔 여러분 시험에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회사의 필요 공간의 계획, 개발 부재의 선정, 금융대안의 모색 그 다음에 소유부동산의 재활용 방안이라는 것은 리모델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매입 및 매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관리가 자산관리의 영역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자산관리 정보는 체킹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의 분류상에서는 별표를 해야 되는 것은 397쪽의 하단에 가면 관리 방식에 따른 구별이 있어요 여기가 시험상에서 단독적으로 나오면 여기가 유력하다 그러면 자가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가관리라는 건 우리가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가관리라는 것은 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에 행하는 관리죠 그러면 자가관리의 장점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본인의 소유의 물건이니까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신속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애착도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98페이지에 보면 장점, 단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밀 유지 있죠 이게 잘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문성은 좀 떨어지죠 소유자가 모든 분야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가장 큰 게 뭐가 있냐면요 단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디귿에 관리 업무의 타성화라고 되어 있죠 또는 무사 안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운다는 얘기죠 내 거니까 아 귀찮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청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매일 하면 습관적으로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아이고 내일 하지 아이고 그냥 다음 주 할까 이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위탁관리라는 게 있어요 위탁관리는 우리가 간접관리자 외주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의 장점은 뭐냐면요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을 받고 내가 관리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기밀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저기 얼마 전에 재벌 회사 무슨 부인 되시는 회장 부인 되는 분이 무슨 갑질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는데 그 양반이 갑질 행위를 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겠어요 그렇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댁에 계시는 가정부나 정원사나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크로스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여기는 정리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혼합관리라고 이렇게 있어요 혼합관리라는 거는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그런데 이 혼합관리라는 거는 여기 위탁이라는 건 전부를 위탁을 줘서 관리를 시키는 거라고 하면 여기는 일정한 부분만 우리가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법률적인 관점을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경제나 기술적인 측면만 선택을 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회계나 이런 걸 내가 잘 모르고 세무에서는 소득세 납부 이런 걸 잘 못하면 세무서나 이런 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경비라든가 청소부문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전부는 아니고 한 부분만 이렇게 선별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취합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가끔 인용이 되니까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인 관리 방식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지금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돌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400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있어요 이 관리 활동에 대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미국에서 부동산 관리 회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대차 활동에서는요 임차자를 우리가 이제 선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는 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임차인 선정을 할 때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옛날 같으면 왜 애들 많은 집이 직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요 사무실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이죠 그래서 그 공간이 공구상이나 기계를 취급하는 공장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거 아닌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에 대해서 매장용 부동산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매상고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일정한 매상이 나올 수 있느냐 매상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으면 임대료의 수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임차인 선정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우리가 총임대차 또는 조임대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보증금을 내고 나면은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세금이나 이런 거는 소유지가 다 부담하게 되겠죠 세입자들은 관리비의 부담이 주어질 거고요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대료만 정해놓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는 게 뭐냐면 비율임대차예요 비율임대차라는 것은요 총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인데 무슨 얘기냐면 비율임대차라는 것은요 기본임대료를 정해놓는 거예요 기본임대료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정해놓고요 만약에 영업을 해가지고 매출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높아지게 되면 기본으로 정해놓은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원이면 1억 원 그러면 그 초과되는 수익의 일정한 비율 한 5%면 5% 3%면 3%를 추가임대료로 플러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임대료는 매출에서 추가되는 일정한 비율이 있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가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금년 시험하고 작년 시험에 이 비율임대차의 임대료를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한번 연속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산적인 과정할 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유지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예일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교 이름이죠 이 중에 예방적인 유지활동이 제일 중요하다 얘가 사전적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척의 관리활동이고요 일상적인 것은 청소라든가 쓰레기 수거 이런 거 하는 거고요 대응적이라는 것은 이건 사후적인 관리활동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보안등 같은 거 교체해 주거나 계단 등 교체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의 내용연수하고 생애 중에는 지금 뭐 참고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넘기시게 되면 412쪽에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기업에서 제품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요 이게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중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장의 환경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은 거시 환경도 있고요 미시 환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죠 나중에 이제 중계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됐을 때 물론 이제 법률적인 요소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케팅과 경영능력이라는 것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갖고 이제 판단하니까 실무적인 관계는 배제를 시키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도 잘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케팅에서 출제가 됐으면요 95% 이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 전략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건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417페이지 맨 상단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요즘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요 그 기업의 이름을 들어가서 광고하는 데도 있지만요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기업의 자체 이미지가 전달이 좀 덜 돼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죠 시장에 보면은 레미땡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자땡 이런 것도 있고 푸르땡땡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당장의 분양계획은 없는데 이미지 광고로 계속해요 아 저 브랜드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은 참 편안할 것 같아 아주 따뜻할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성공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그 이미지를 자꾸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요즘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비쌀 때는요 상에 딱 한 번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계약을 자사 브랜드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는 416페이지 중간 하단에 있죠 요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다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건요 거기 하단에 아이다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뭐를 파는 거예요? 커피를 파는 거예요 근데 커피 전문점은요 가서 보시게 되면 공간 배치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커피 맛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나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선호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적인 개인의 취향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다 커피를 좋아한다 근데 커피를 좋아하지만 아무 곳에나 파는 커피를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 커피에 연관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다 같은 주택이잖아요 아파트도 다 같은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지원 온다고 분양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 공간이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또는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가면 SD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시장을 뭐 하냐면 여기 S라는 게 시장을 세분화한다 그 다음에 T가 타켓팅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표적 시장이라는 것을 선정을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것은요 포지션이라고 해서 제품에 대한 뭐를 도모해야 되냐면 차별화라는 것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고객을 다 수요 계층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러면 이번에 왜 모바일 폰도 보게 되면요 폴더용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출시했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공략하는 계층이 누구냐 전체 연령대를 다 고객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20대, 30대를 주 타켓으로 해서 공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하더라 그래서 연령대별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중에 20에서 30대를 타켓으로 해서 공략이 들어가고요 차별화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폰들은 그냥 일자로 돼 있는데 얘만 접이식으로 돼서 펼쳐지면서 공간이 좀 더 넓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존 제품하고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얘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제품, 가격, 그 다음에 유통경로, 그 다음에 판촉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글자를 따면 제가 유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가격도 그 브랜드의 가치에 맞게끔 가격대를 설정해야 되고 유통경로라는 것은 시장에서 상품이 유통되게끔 유도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같으면 중개업자라든가 분양 대행업자를 이용하는 전략 그 다음에 판촉 전략이라는 것은요 판매 촉진이라고 해서 광고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또는 인적 판매라든가 또는 경품 제공이 있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거죠 사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CF도 찍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정도만 정리가 되시면 언급이 되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여기 용어들을 이렇게 바꿔서 나와서 배열을 바꿔서 틀린 답을 유도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착안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건 마케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정도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430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감정평가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 이론은요 이거는 우리가 강의 입문 과정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 얘는 40문제 대비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문제 대비 15%니까 6개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목차는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서 한 두 문제, 세 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곳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의 구성은요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한 문항 정도 방식에서 한 두 개에서 세 개 가격 공시 제도에서 한 문항 감정평가 규칙에서 한 문항에서 한 두 문항 이런 정도 나오고요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요 나머지 파트, 여기서 한 두 문제, 세 문제가 계산 나오더라도요 나머지에서 우리가 점수를 따면 6개 중에서 반타작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단원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것보다는요 차분하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결국 용어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감정평가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외웠던 부동산 특성, 부동산 경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시 용어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없는데 그렇죠? 다시 여기서 얘기하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죠 감정평가의 기초 기초에서 보면요 감정평가의 정의가 있는데 정의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판정한다고 했을 때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이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 토지 등이라는 게 감정평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 및 정착물 그 밖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산이 있죠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이제 옆 페이지에 431표조의 상단에 나와있지만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임목, 자동차,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런 애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앞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니까 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감정평가라는 걸 필요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힘을 빌려서 이 가치를 추게 되느냐 그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거를 일반인들이 판단해서 가치를 구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재 농지인데 얘가 장차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럼 얘가 택지화 됐을 때 과연 가치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을까 이거를 일반인들이 추기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평가사들의 요건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보유세가 과세가 되겠죠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그러면 그 과세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되죠 이게 과연 적법하게 또는 적정한 가격이 도출이 돼서 나한테 과세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최이요 이용을 전제로 한 가치 평가가 필요한데요 그 최이요 이용 상태를 판단하는 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감정평가 사이에서 우리가 가치 추계를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평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 이제 432페이지에 보면 정책적인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자 했을 때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과세를 하거나 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하려고 하면 적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정부가 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정부가 어떤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수용을 하게 되면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지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교환이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데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가격이라는 얘기죠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기 힘들죠 물건을 3억을 받아야 될지 4억을 받아야 될지 5억을 받아야 될지 이거를 5억을 주고 사야 될지 4억을 주고 살지를 모르면 거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는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거래할 때 참고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433쪽에 가면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있어요 이 절차에 대한 순서는요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순서를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다만 거기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는요 양가로 2번에 기준 시점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밑줄 치는 거예요 기준점은 대상 물건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하더라 그거 보시고요 그럴 때는 물건을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제 조사를 상략할 수도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런 내용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라고 있어요 걔네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평가 분류에 대한 내용 소프트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나머지 뒤에 기초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입문 과정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입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들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뒷부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